항상 평안하십시오. 신명기 31장입니다. 개혁개정과 인하의비로 함께합니다. 1절말씀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말씀,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Then Moses went out and spoke these words to all Israel.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절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요단을 너는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나이도 120살이나 되었고 이것으로 자기의 본분은 다 하였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I am no longer able to read. 여기에서 LED 하면 동사 과거는 LED가 되고 과거분사 LED. 그래서 read, read, read가 되죠. 그래서 show the way, 앞장서서 안내하다, 이끌다, 데리고 가다. 그럼 read, read하고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원형일 때 read, no longer able to read you. The Lord has saved to me. 이제 120세가 되었고 모세로서는 조금은 슬픈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절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너보다 먼저 건너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을 너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서 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하고 확실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언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이미 그것은 언약이고 또한 맹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민족들을 그 앞에서 건너갈 때 그 건너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멸하신다는 것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와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미 아모리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것까지 그들에게도 그렇게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뒤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믿고 그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래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The Lord will deliver them to you and you must do to them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실 것이라는 것 The Lord will deliver them to you and you must do to them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만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만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예수 하고서는 순종하면서 따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서 우리 앞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며 순종입니다. 정말 페이스뻘하게 신의실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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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